마드레섬으로 가고 있습니다. 마드레섬 아주 오래 호수에서 가장 큰 섬이라고 합니다. 마드레 더 마드라는 뜻이죠. 이쏘라 마드레 섬들의 어머니 마드레 오수는 길이가 70km, 폭이 5km, 평균 수심 170m, 가장 깊은 데는 300m입니다. 현적은 서울의 3분의 1 정도 됩니다. 호수 오반이 아주 길게 퍼져있습니다. 이렇게 처럼 이런 마을들이 발달해 있습니다. 여기는 스트레스입니다. 여러분,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그리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여기가 1,000원을 더 많이 발달한 시각입니다. 이 호수는 큰 서그러지 넉넉하게 느껴집니다. 요토로 붐비지도 않고 사람도 붐비지도 않습니다. 모든 것이 여유있게 로카르노까지 갈 수 있으나 밀라노에서 한 시간 정도 아주 스위스처럼 깨끗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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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